교환 법칙 곱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냐 되게 복잡하네요 이런 게 성립하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 결국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건 아마 ㄷ 번이겠죠 그럼 답은 ㄱ ㄴ 아니면 ㄱ ㄴ ㄷ 3번 아니면 5번이었겠네요 객관식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봅니다 힘들었어도 그런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럼 B의 역행렬을 묻고 있으니까 B로 묶어지냐 보면 되죠 B로 묶어내면 A의 플러스 A제곱 여기에다가 B를 해준 게 단위행렬이네요 아 B A 이거에다가 B 곱한 게 단위행렬이니까 B의 역행렬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A 플러스 A제곱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온다 이게 그냥 B의 역행렬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다시 잘 봤더니 A로도 묶여요 B 플러스 A B가 되잖아요 이게 단위행렬 A의 역행렬이 이거예요 자 A의 역행렬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B 플러스 A B에 대해서 우리가 A를 이렇게 곱한 것도 역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단위행렬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좀 힘들 수 있죠 이거 보면 청계하면 B A A B A 그러면 이게 저거랑 같게 되려면 B A가 A B랑 같게 됐을 때 A B A도 A제곱 B랑 같아야 되고 조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의 역행렬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니은 번 이걸로 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더 많은 걸로 묶어버려요 A B로 묶어버린다고요 A B로 묶어버린다고요 여기도 A A B가 있으니까 A B로 이렇게 묶인다고요 아 뒤에서 묶을 수 있겠네요 A B를 뒤에서 묶어보면 앞에 단위행렬 나오고 여기 A 나오겠죠 이게 단위행렬이다 이거예요 A B의 역행렬도 존재하죠 아니 A의 역행렬 존재하고 B의 역행렬 존재하면 A B 곱한 거의 역행렬도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행렬 존재하니까 얘랑 얘를 바꿔도 되죠 이걸 바꿔야지 이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A B의 단위행렬 플러스 A도 단위행렬이 된다 그럼 전개해보세요 그럼 A B 이렇게 A B 하나 이렇게 A B 하나 같게 되니까 하나씩은 같은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전개하니까 뭐가 나와요 A B A가 단위행렬이 된다 우리 전제 조건에서 A B 플러스 A 제곱 B가 단위행렬이었던 거잖아요 아 얘 둘이 같은 거죠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 A와 A 제곱 B가 같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해 A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A의 역행렬 곱해버렸습니다 A의 역행렬 앞에다 곱했으니까 없어지네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니은 번 해결이 되는 겁니다 A B 이꼴 B A예요 자 이제는 문제가 저거였죠 디귿 번 디귿 번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 지금 이거만 건드렸지 얘를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디귿 번의 시작은 얘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뭐 전혀 못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B가 없어요 B가 없어 그러면 일단 B로 정리한 다음에 B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리해보겠습니다 B 제곱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B의 역행렬을 앞에다 곱해버리는 뒤에다 곱해도 상관없고요 B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겁니다 B의 역행렬이 이거였거든요 자 이거를 변형시키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A로 묶어줄 수 있죠 A 플러스 단위행렬로 순서 바꿔 상관없잖아요 A 제곱 A B의 인버스가 이거예요 B의 인버스가 이겁니다 그럼 B의 인버스 이거를 B의 인버스 한 번 곱해주고 B의 인버스 또 곱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행렬이 되고 한번 볼까요 B 인버스 한 번 곱해줘봐요 그럼 B가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고 B 인버스 여기를 곱해준다 A A 플러스 단위행렬인데 아 이거 A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전개해봤자 A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단위행렬 A 곱해봤자 그 A를 앞에다가 이렇게 곱하더라도 전혀 지장은 없죠 이거 또 B 인버스를 곱하면 여기가 단위행렬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A 플러스 2가 있었는데 결국 아까 뭐였죠 A 이거 곱해주잖아 A 또 하나 곱해주면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흐름만 잘 연습하면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게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거 제곱 전체로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단위행렬 A 플러스 단위행렬이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있고요 그럼 이것도 제곱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게 단위행렬은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이거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플러스 이게 뭐가 된다? 영행렬 나오죠 나와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단위행렬이 영행렬이다 이게 디귿번 맞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전혀 색다르고 이랬던 게 아니고 역행렬 역행렬 존재하니까 곱에 대한 A, B, B, A가 성립하느냐 그 다음에 뭔가에 또 계산을 이어나갈 건데 그 스타트는 B를 없애는 거에 있었다 그래서 B 제곱이라고 놓고 B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B의 역행렬을 곱해나가면서 이쪽을 단위행렬로 만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풀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전에서 이런 걸 만났을 때는 당황스럽다 왜요? 행렬을 그렇게 공부해도 막상 잘 안 되는 게 이 합답형 아닙니까? 합답형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죠 이번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성향이 뛰냐면 나오는 거 뻔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지수로 실생활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용록의 지표와 가수 행렬 합답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행렬의 합답형 그냥 간단한 것만 알고 있다든지 상용록의 지표와 가수도 간단한 것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문제를 바라보면 이 8쪽이네요 8쪽 8쪽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21번에 가까워 객관식의 마지막이 21번이니까 21번으로 가까워질수록 그걸 자꾸 그냥 계산만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될 거는 물론 처음 단계에서는 쉬운 걸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나가지만 내가 좀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도 도전하고 그리고 과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부단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3학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수험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딱 선을 넘어가면 한 9월 모평 정도 되면 선생님이 걱정했던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해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수포자다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수학을 안 해본 거죠 제대로 그냥 하기 싫었던 거고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상황을 좀 바꿔서요 내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는데도 과연 수학을 포기할 거냐 그거 한번 머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런 게 수학인 거였으면 진작 좀 해볼 걸 그랬어요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선배들 입에서 저절로 나왔었다는 얘기에요 예 수포라는 말은 쉽게 뱉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했을 때도 수포자는 절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이십 번인데 이십 번 이십 일 번 뭐 장난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삼부에 선생님이 이십 번부터 해 나갈 겁니다 상형 로그의 지표와 가수에 관련된 문제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도 맨날 기계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로그 엑스의 지표와 가수를 에프엑스 지엑스라고 하니까 로그 엑스는 에프엑스 플러스 지엑스다